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9학년도 6월 모평 나형 2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의 5는 5고요. A의 15는 25래요. 그때 A20의 값을 구하래. 무슨 수열에서? 등차수열에서. 그럼 등차수열에서 A5랑 A15를 빠르게 한번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A5라는 거는 첫 번째 A1 플러스 4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하라고. 그 결과가 얼마? 5. A의 15라는 건 A1 더하기 몇 D? 1 빼니까 14D. 얘가 얼마? 2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네만 봐봐. 얘는, 얘네.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거고 얘네 두 개. 밑에서 위에 거를 빼줄게요. 그러니까 몇 D? 10D. 10D는 20이 돼서 D는 얼마? D는 2가 나오겠죠. 자, D가 2야. 여기 아무데나 대입을 하세요. D2니까 A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라고. 계산하면. 자, 여기 문제 봐요. 문제에서 뭘 찾으래요? A의 20 찾으라고 돼 있죠? 그럼 A의 20도 바꿔주는 거야. A의 20은 뭘로 바뀌어? A1 플러스 19D라고 바뀌겠죠? 그럼 A의 1은 얼마였고? 마이너스 3이었고? 플러스. D가 2였으니까 2 곱하기 19에서 38. 얼마? 3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기본 문제고. 근데 안 낼 수는 없고 막 이런 느낌이야. 특히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어떻게? 이런 다섯 번째, 열 다섯 번째. 이런 애들을 한 번에 표현할 줄 아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요. 어렵지. 정답은 3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